안녕하세요. 산전문채널 마운틴TV에서 보내드리는 마운틴 중개석 캐스터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종목의 대회를 보내드릴 텐데요. 바로 산악스키입니다. 눈덮인 산에 스키를 타고 오르며 대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순수한 겨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대한산악연맹 강원도체육회 아시아산악스키연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산악스키협회가 주관한 2015 아시안컵 산악스키대회 겸 제12회 강원도지삽의 전국산악스키대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산악스키협회 강정국 공인심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 심판으로 참가한 공인심판 강정국입니다. 네, 마운틴 중개석 지난 2014년도에 산악스키대회를 처음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산악스키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악스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악스키는 기본적으로 산악스키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에서 기원전 철상 교통수단으로 이어된 것인데요. 북유럽의 경우에는 겨울이 한 6개월 정도 되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또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으로서 처음에 산악스키가 이용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의 경기로 변화,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악스키 경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산악스키 경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산악스키 대회는 개인전으로 할 수 있는 인디비젤 경기와 오늘 중계해드릴 버티칼 경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디비젤 개인전 경기에는 몇 개의 오르막 구간과 내리막 구간을 반복해서 오르고 내려오는 구간과 경우에 따라서는 스킬을 배낭에 매달고 부팅하는 구간이 함께 포함되어서 하는 경기인 것이고요. 오늘의 버티칼 경기는 하나의 오르막 구간을 어느 선수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지에 따라서 순위에 결정되는 가장 극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인디비젤에서는 어필, 다운휠이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다운휠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버티칼 경기에서는 다운휠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는 선수들도 더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버티칼 종목은 하나의 구간을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에 순위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초보자들도 충분히 버티칼 종목에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버티칼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오늘 처음 산악스키를 입문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소에 산을 다지시면서 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비를 사용해서 오늘 버티칼 종목에 일반인들도 동호인들도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악스키에서도 이 장비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심판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장비에 대한 VCR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스키 플레이트의 무게는 알파인 스키 무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스키 자체가 좀 가벼워야 산을 오를 때 무게에 대한 하중을 덜 수 있어서 스키 자체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게라고 하는 것이 스키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점인데 보통 우리가 무게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키가 가벼우면 산을 오를 때는 편리하지만 또 산을 내려올 때는 그만큼 스키 턴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무게에 의해서 스키 자체가 결정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투어링 스키를 하게 될 때는 스키 플레이트의 무게가 한 1000에서 1200g 정도 플레이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알파인 바인딩과 다르게 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바인딩이 됩니다. 이 핀 부분과 이 부치의 앞 구멍 부분을 결속시키게 되면 내가 산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눈 사면에 스킬을 대고 부드럽게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어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이 뒤쪽 부분을 이 핀에 결속시켜야 되는데 꽤 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핀 두 개의 이 부치의 뒷부분을 딱 결속시키게 되면 일반 알파인 스키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킨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나일론 재질의 스킨을 사용하는데 이 스킨을 이 스킨 베이스면에 접촉시켜야지만 저항을 줄여서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킨 베이스면에 이 시즈라운 도구를 붙이게 되면 이 스킨의 결이 한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는 그 결의 방향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면에 내가 써있을 때는 이 결이 역방향에 걸리기 때문에 이 역방향에 걸리는 수많은 털들이 그 눈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덮인 사면에서도 운행을 정지할 때 우리가 서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 눈덮인 얼마 남지 않은 겨울을 그냥 바라보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눈 속에 자신을 담가보면 그러면서 이 산악 스키를 이용해서 산을 오르는 즐거움을 못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행복과 추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아시안컵 산악 스키 대회 겸 제12회 강원도지사배 전국 산악 스키 대회 버티컬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버티컬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스타트 지점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남자 여자 동시에 출발을 하겠는데요. 오늘 버티컬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남자 63명 그리고 여성 4명에서 총 67명이 이번 버티컬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버티컬 경기는 슬로프 난이도 상급 표고차 409m 슬로프 길이 1569m의 슬로프를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입니다. 오늘 슬로프 상의 평균 경사도는 15.45도이고 마지막 피니시라인의 최대 경사도는 24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버티컬 경기는 국제 ISMF에서 보통 선수들이 한 25분 정도에 피니시라인에 들어오는 것으로 순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선수들이 출발을 했는데요. 거의 출발 지점부터 계속해서 경사면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출발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오늘 출발은 메스 스타트라고 해서 전체의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오늘 배치한 것 같습니다. 108번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가 아시안컵인데 이탈리아 선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번에 108번 안드레아 선수는 사실 중국의 주재원으로 온 상태에서 중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같이 이번 대회 번외 참가인으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선수가 순위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시안컵이기 때문에 순위에는 들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5번 대한민국의 박종일 선수 안드레아 선수를 뒤치고 1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박종일 선수는 작년 대회의 경우에는 버티칼 경기 참가 도중에 덕수가 파손되면서 중간에 대회를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티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를 위해서 매주 어필 훈련과 자전거 산악 자전거 등의 훈련을 통해서 이번 대회에 이를 갈고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의지로 참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수들이 이 산악 스키 경기를 위해서 보통 어떤 훈련들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짧기 때문에 여름에는 산악 마라톤이나 산악 자전거를 통해서 하체를 단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 시즌이 돌아오면 스키장에서 지금 경기와 같은 복장과 장비를 가지고 슬로프를 어필해서 올라가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키로 경사면에 오르면 체력 소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선수들이 걷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저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봤을 때 체력 소모는 육상 경기에서 만 미터의 경기를 뛸 때와 동일한 에너지와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202번 대한민국의 광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선수에서는 1위인데요. 국내에서는 여성 부동의 1위죠. 광미 선수는 현재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의 52연승에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2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tb 전국 체육대회에서 5연패의 기록을 갖고 있죠. 이번에 여자 선수가 4명이 출전을 했어요. 이 산악 스키 경기는 스키로 산을 올라가는 것에 대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츠 부분이 보이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뒷부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산악 스키 버티칼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간을 오르막 구간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산행할 때와 동일한 것처럼 뒷축이 떨어져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상체를 위로 산쪽으로 밀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뒷축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자 선수로서는 2위의 러시아 선수의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저 선수는 현재 지금 주니어 선수로 참가한 것 같은데 지금 일반 시니어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체력을 거시해서 스트라이딩으로 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우라 유지 선수. 네. 이탈리아 선수 보이고요. 미우라 유지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국에 방문해서 산악 스키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코너, 코너 구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코너를 돌게 되면 경사가 어느 정도 더 지게 되나요? 저 슬로프를 설계할 때 상단부가 경사가 좀 세게 하고 하단부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떤 충돌을 대비해서 경사도를 낮춰놨기 때문에 인재 구간부터 경사도가 좀 세질 것이고 저 구간부터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치고 나갔던 선수들이 아마도 이 구간부터는 조금 페이스를 잃게 되면 순위권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현상도 생길 것 같은데요. 초반에 페이스를 잃고 선두로 치고 나간다고 해서 그 선수가 피니시 라인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1500m 이상의 거리가 되는 슬로프를 선수들이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끝까지 한국 선수들이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108번의 이탈리아 선수와 오른쪽에 미우라 유지 선수가 있는데 선수들의 지금 포지션을 보면 그 상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네. 스키를 보시면 거의 11자로 해서 스키 베이스가 눈 위에 붙어서 진행을 해야지만 좀 더 효율적인 어필이 가능한데 사실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듯이 지금 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키가 바닥에 떨어져서 거의 겉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스키의 무게를 그대로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안치영 선수라고 국내에 유명한 알피니스트 산악인인데 이번 대회에 어필 훈련을 통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상체 포지션이라든가 스키 스트라이딩 자세 그리고 팔에 스틱의 위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더 경험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니버 선수를 보시면 스키 플레이트가 눈 세면에 거의 붙어서 신발을 끌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선생님 가장 좋은 자세인 거죠. 에너지 소모량도 줄이면서 그만큼 스키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겠다고 볼 수 있겠나요 그렇죠. 현재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의 스키와 바인딩의 무게가 거의 한쪽에 750g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츠 같은 경우에는 한 50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1. 몇 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게를 하더라도 저렇게 눈 위에서 효율적으로 붙인 상태에서 스트라이딩을 밀고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 소모량이 줄고 좀 더 먼 구간을 오래 갈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죠. 산악 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키와 기능 자체는 180도로 다른 거죠. 산악 스키 자체는 산을 올라가기 위한 기능인 거고 알파인 스키는 내려오는 기능이기 때문에 산에 가벼운 짐을 갖고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산악 스키 장비는 상당히 가벼운 거고 저렇게 힘들게 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는 즐거움은 힘들게 올라간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악 스키 자체가 산을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유용한 장비로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선수가 나란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01번 블라디미르 선수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전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캄차카 출신인데 작년 대회도 한국에 왔었고 노르딕과 알파인 산악 스키를 같이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뒤이어서 일본의 미우라 유지 선수 그리고 이탈리아 안드레아 선수도 뒤따르고 있고요. 버티칼 경기 뒤에 이탈리아 선수 같은 경우는 블라디미 선수 뒤에 붙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저항을 피하려고 뒤에 붙어서 가는 거지만 현재 116번의 진유버 선수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요. 진유버 선수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 선수들도 조금씩 의식을 하면서 가는 모습이 보였었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 정도 거리를 하면 뒤에는 선수가 현재 116번 진유버 선수를 추월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진유버 선수는 뒤쪽을 잠깐 힐링 바라보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저렇게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정도 경사면에서 사실 스키가 미끄러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키 플레이트 밑바닥에는 실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도구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이용해서 스키가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이 선수들이 착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산악 스키와 약간 다른 재질의 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C로 인해서 그 털이 한쪽 결로만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뒤로 미끄러지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더 경사가 저도 저런 부분을 지탱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충분하죠. 이 산악 스키 어필 경기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참가할 수가 있고요. 이번 대회에 선수 등록한 분들을 좀 보면 이 산악 스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장비를 처음 착용한 상태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 지금 진유복 선수 거의 뛰었어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여유를 많이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뒤에 선수들이 안 보일 만큼 많이 앞선 상황인데 이 박종해 선수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네. 그 초반에 그 오버페이스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아니면 또 내일 있을 그 인디비디얼. 네. 지금 박종해 선수 보이고 있는데요. 아 네. 박종해 선수가 보이고 있네요. 네. 내일 인디비디얼 개인전 경기를 위해서 지금 체력 안배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유복 선수 거의 단독으로 1위를 계속해서 지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이 구간은 그렇게 경사도가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 걷듯이 좀 더 이제 그 자세 포지션을 갖춰가면서 지금 스트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 루트를 조금만 이제 지나게 되면은 더 경사가 급해지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저 구간을 지가가게 되면 그 이번 그 버티칼드에서 가장 경사도가 세는 24도 정도에 되는 그 경사도 구간을 이제 선수들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 정도 경사도라면 사실 지금 그 옆에 보이는 그 스노우모빌이 그 경사를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정도로 될지 않을까 좀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진유복 선수 계속해서 단독 1위고요. 네. 두 번째 코너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사가 더 급해집니다. 지금 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시아권 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고 있고요. 작년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 작년에 제가 캄차카 대회에서 봤었는데 저 선수가 작년에는 대회 자전거 헬멧을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장비도 많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자세의 포지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여유 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체의 포지션은 그 슬로프 상의 각도에 비례해서 너무 앞으로 숙여서도 안 되고 후경으로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스키 플레이트 바닥에 실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도구를 부착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체가 너무 앞으로 쏠리게 되면 스키의 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키가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체가 이제 후경으로 빠지게 돼버리면 또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할을 쏟기 때문에 초보지와 달리 저렇게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 경우에는 그 경사도에 맞게 상체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폴은 자연스럽게 어깨와 비슷한 위치에서 폴을 제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위 3위 선수들이 네. 블라디미르 선수 그리고 미우레 선수가 보이겠네요. 네. 이제 핀씨라인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지막 스포트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버티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의 기록보다도 선수와 선수 간의 어떤 기록 격차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네. 그 버티칼 경기의 국제대회에서는 표고차 875m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표고차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고차가 낮은 대신에 그 거리를 길게 함으로써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경기장이 설계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진유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그리고 일본의 미우레 유지 선수 순으로 지금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사도가 상당히 좀 그 구간이 급해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이제 뒤를 밀릴 수가 있는데요. 밀리는 것들이 영상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들이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우레 유지 선수가 좀 보이고 있고요. 김지성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지성 선수. 김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산림청 장매 대회 때 처음 참가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대회 같은 경우는 버티칼드가 1위를 했고 네. 그렇죠. 오래 좀 지켜볼 만한 선수인데 지금 쳐져 있는 모습에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선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피니시 라인이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 경사도가 좀 세지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안배를 하지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뒤로 많이 쳐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경사가 상당합니다. 경사가 세지도록 상수들의 상체 포지션이 앞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스키면에 체중을 제대로 실어야지만 스키가 뒤로 밀리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저 상태에서 상체가 제대로 자세 잡지 못한다면 저런 센 경사도 같은 경우에 이제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피니시 라인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유부 선수 여전히 1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진유부 선수는 이렇게 되면 거의 1위가 확정이고요. 네. 이제 남은 피니시 라인까지 차분히 올라야 할 일만 남았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네. 진유부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작년과는 월등히 다른 실력으로 지금 대 1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번째 1위 15분 54초라는 기록을 해냅니다. 네. 여자 선수 국내 1위. 네. 여자 선수로는 현재 1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 광미 선수도 이렇게 되면 여자 선수에서는 1위를 거의 확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선수를 보면 상당히 속도가 많이 늦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늦지 않았어요. 그럼 선수들이 지금 저 경사도에 대한 적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밀릴 거예요. 아. 저 선수가 있죠. 지금 현재 못 올라오고 있죠. 아. 밀렸어요. 손톱본에 있는 선수인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미 선수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중국의 왕량 선수인데 지금 못 올라오고 있네요. 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네. 2위에 지금 러시아인 블라디미나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16분이라는 기록을 해냈고요. 아. 지금 왕량 선수 계속해서 헤매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점수 있을 건가요? 지금 뒤로 밀리고 있죠? 아. 지금 넘어졌는데. 네. 뒤에 김지선 선수 모습 보였고요. 김지선수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광미 선수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힘이 많이 빠졌는데. 체력 소모가 세고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네. 쉽게 저 경사들을 좀 통과하지 못하고 좀 힘들게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아. 지금 거의 입까지 호흡을 다 하면서 힘을 다하는 모습이네요. 저 상태에는 호흡을 좀 짧게 끊어서 좀 해야지만 상당히 유리하고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의 미우라지 선수이죠. 저 선수가 그 아시안컵 대회에 이란인 선수나 러시아 선수가 참가하기 전에는 항상 1등이었는데 네. 저 선수가 지금은 많이 뒤쳐졌네요. 많이 뒤쳐져 있는 걸 좀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3위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선수와서 왕성이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아. 정말 우리 상수 선수이 좀 보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미우라지 선수 지금 팀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미우라지 선수 17분 50초라는 기록을 해냈습니다. 지금 경사와 더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성보 1위 광미 선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광미 선수도 힘이 많이 빠졌어요. 네. 지금 광미 선수도 지금 버티칼 코스가 사실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현재 그 야마다 선수입니다. 야마다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매년 대회 참가한 선수이고요. 김지성 선수가 아까 중국의 왕량 선수가 미끄러지는 틈을 타서 지금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수월을 했어요. 작년 2대회 우승권자인데 현재 지금 4위로 피니스 라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피니스 라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스포트 힘을 다하고 있네요. 골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성 선수. 네. 김지성 선수. 네. 제가 볼 때 김지성 선수가 내일 진행될 개인전을 대비해서 체력을 또 안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어서 5위. 중국의 왕량 선수. 다행히 올라왔네요. 네. 중국의 왕량 선수. 네. 러시아의 스페틀라나 선수. 네. 여자 선수로서는 2위인데요. 지금 저 선수는 현재 버티칼드의 주니어 선수로 등록을 해서 참가를 했는데 저력을 과시해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했는지 지금 순위권 여성 2위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수들 이제 피니시라인 들어왔고요. 박종일 선수입니다. 네. 박종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선두로 달려서 1위를 할까 했는데 많이 뒤쳐지면서. 지금 선수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광미 선수. 이제 다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피니시라인이 좀 보이겠네요. 네.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는 광미 선수입니다. 지금 힘차게 호흡을 하면서 피니시라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광미 선수. 축하합니다. 네. 광미 선수 20분 47초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저 정도 기록이라면 남성 선수들을 못지않은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광미 선수가 코스 인스펙션을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미 선수의 사실 기록보다도 그 훈에 처진 선수와의 기록 차이를 봤을 때 저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스패틀라나 선수 2위로 지금 여자 선수 2위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1위와 3번 정도의 시간차를 좀 보이고요. 저 선수가 주니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선수 못지않은 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패틀라나 선수 23분 30초라는 기록을 해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본인도 기분이 좋은지 손을 한번 들어봤고요. 네. 지금 아직 못 들어온 선수들도 많습니다. 김영미 선수가 보이네요. 김영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위를 계속해서 했던 선수인데요. 얼마 전에 유러시아 자전거 15,000km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산악스키 대회를 위한 운동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사실 기록보다도 참가하고 완주하는 데 본인이 의미를 두겠다. 그런 의미로 대회에 참가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여자 선수에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미 선수입니다. 김영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최연소 7대6 최고봉 등정이라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죠. 대단한 기록이네요. 그리고 에베레스 로체를 등장하는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산악스키 전주 1년 30일 동안 또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악스키를 좋아하고 본인의 등반을 위해서 산악스키를 좀 접목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선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영미 선수 상단부로 진입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페이시라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미 선수의 기록을 보면 또 한 28분 정도 되나요? 네. 28분 07초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아 보여요. 기본적으로 사실 등반하는 사람들이 산악스키에 접목하실 때는 사실 기록보다도 완주라든가 어떤 본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5 아시안컵 산악스키 대회 겸 제12회 강원도지사배 전국 산악스키 대회 버트컬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남자부 경기 결과입니다. 1위 중국의 진유보, 2위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아만갈리에프, 3위 일본 미우라 유지, 4위 대한민국 김지성, 5위 중국의 왕량 선수 순으로 랭크됐습니다. 네. 여자부 경기 결과입니다. 1위 대한민국의 광미희, 2위 러시아의 스페이틀라나 마리셰바, 3위 대한민국의 김영미, 4위 중국의 장시양동 선수 순으로 랭크됐습니다. 지금까지 2015 아시안컵 산악스키 대회 겸 제12회 강원도지사배 전국 산악스키 대회 버트컬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해설련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번 버티컬 경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체계적으로 훈련 프로그램도 없고 선수들이 자력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장비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성수가 4위라고 하는 기록에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개인전보다 버티컬 경기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선수 육성 지원이 된다면 차후에 산악스키 버티컬 경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택이 된다면 한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버티컬 경기나 산악스키어들이 스키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너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좀 더 많은 선수들이 좀 더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기록으로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대회가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상비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전부터는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바람대로 됐으면 하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산악스키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더 많은 활약과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보면서요.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강정국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캐스터 이정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